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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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아 이거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너 쓸래? 뒷다리로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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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성격이 없어요. 나는 너무 철폐해. 나는 이렇게 저한테 다가가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슈퍼주니어랑 2NE1랑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떠들고 용담 땀을 깨고 그러잖아요. 슈퍼주니어라 하고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씨엘 씨가 계속 들리셨는데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시더래요. 그래서 이 특이가 이렇게 보더니 어 괜찮아 같이 웃어도 돼요. 그래서 막 했는데 계속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고 특이가 진짜 와가지고 야야야 무서운 사람 아니야. 진짜로 난 이게 한 5년 전인가 그때인데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. What the fuck is this? 진짜 잘해요. 아니 진짜 잘해요. 진짜예요. 진심 진심. 어떻게 또 한 번 해보실래요. 장난입니다. 정말. 오빠 운전하세요 오늘 모자. 오빠 운전하세요 오늘 모자. 면허가 없어요. 면허. 운전지 이끄지 마라. 죄송해요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해요. How interesting is it in 2020 I have 4verses. That alone I think is a fuck you to everyone. 1 2 1 2